자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꾹꾹 담아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려 보니 어느새 원소. 아 맛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날 담근 김치의 반은 집으로 그리고 나머지 김치는요. 사랑으로 실어 자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지는데요.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도 돕고 김장을 직접 담금으로써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일석삼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 할 때 이거 빼놓으면 섭섭하죠. 막 담은 김치와 찰떡이만 자라가는 수육. 엄마야. 자 전 입맛에 김장 날만 기다립니다. 부툼한 수육 간잠에 싱싱한 배추 그리고 매콤한 김치소를 얹으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해요 정말. 체면이 되시겠습니까. 더 크게 열심히 김장 담근 당신 먹을 자격 있습니다. 저도 크게 한 쌈 해봤는데요. 맛이 어이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 추천아 표현해봐. 배추도 아삭아삭하고 고기는 부드럽고 채소가 입안에 싹들어놓은 순간 그냥 팔은 없네. 김장철에 김치를 먹으면요. 고약을 먹는 것처럼 1년이 거뜬하고요. 건강해요. 자 세상에 이런 김치 버졌습니다. 가위가 가위. 자 우리나라 최초 김치 소믈리에 이색 김치 담근 법을 알려주세요. 석류 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새콤달콤. 이 디저트용으로는 안성맞춤. 맛있겠네요. 석류로 김치를 담근다. 먼저 석류와 배를 믹스에 갈아 사과 그릇에 넣어놓고요. 싱싱한 배추와 함께 각종 과일과 석류를 올리면 석류 물김치 완성. 이게 김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추 김치 속에 오이 김치 아시나요. 오이를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낸 후 파프리카 등 채소를 꼭꼭 채워주고 다시 오이로 뚜껑을 닫고 덜덜덜덜 말아줘요. 요렇게. 자 배추 안에 오이 있다 오이 보쌈 김치.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김치일까요. 오징어 오징어. 그래도 쉽게 즐겨 드실 수 있는 퓨전 요리 파 샐러드. 파 김치 많이 드시죠. 파와 함께 각종 채소 오징어를 넣고. 고춧가루 양념 팍팍 곁들여서 매콤한 파 김치 샐러드. 그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김치의 재탄생. 정말 아름답죠. 먹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자 그 맛도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요금 표정 느껴져요. 약간 임수정 씨 닮았어요. 물김치인데 석류가 들어가니까 너무 새콤달콤하고 디저트 같아요. 농민이 잘 키운 배추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올겨울 김치 먹고 힘내세요. 아 김치 맛있죠. 그런데 김치는요. 거기다 배추 안에 있는 비타민C와 칼슘과 칼륨이 건강을 지키는데 그리고 감기를 지키는데 치표라고 합니다. 거기다 올해 배춧값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김치 담가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나저나 지금 저희가 웃고 떠드는 동안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봉주 씨와 또 홍은경 씨만 들어가야죠. 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홍은경 씨 나와주세요. 홍은경 씨 soyic 老 useiciu 저희는 지금 한시간대 용산 가족 공원을 달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추울 줄 알았는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요 Шilly 하루 2, 30분 만 가볍게 이렇게 달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달리다 보니까 보세요. 볼이 빨개졌는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어때요? 너무 즐겁고 상쾌한 것 같아요. 동편성도 너무 상큼해요. 아니 또 우리 어머니들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 네. 아니 오늘 최다 출연이 아닌가 싶어요. 저번에도 한번 하남시에서 나오셨고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어떠세요? 항상 이봉주 선수와 달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봉주 바운스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기저기 홍보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봉주 선수의 바운스를 사랑해 주신 분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무게일마다 정말 건강하고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이 시간이면 마지막인데 운동 멈추지 마시고 꾸준하게 달리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살아계셔서 감사하고요. 달리면서 이봉주 선수가 황홀한 황노래 부르셨는데 그게 좀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휴지일의 단 하루! 얼마나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봉주! 이봉주!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날씨 추워질수록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